누구야, 누구야? 누구야, 누구야? 누구죠? 누굴까요? 안녕하세요 자, 다들 뭐하고 있었어요? 오늘 종현이 위플레이 마지막 방송이래요 7시 45분에 방송했네요, 그래서 그 전까지 종현이 거 방송 기다리면서 같이 놀까요? 네, 저는 오늘 일이 있어서 네, 세팅했어요 아, 어제 침 맞은 거 나왔죠? 무서워요 샴푸 냄새 괜찮아요? 좋죠, 저는 되게 좋아해요 자, 드디어 내일 언박싱이 공개가 돼요 언박싱이 공개가 돼요 민기 거는 잘 보신... 보셨을까요? 스포, 역시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스포 하려고 그래도 이 정도는 챙겨왔거든요 이거는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서 언박싱하면서 찍어놨던 홀라로이드 사진이에요 보여드려요 짜잔 안 보였죠? 자 자 봤어요?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 봤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잘 봤어요? 살색 아닌데? 하나 더 있어 근데 그래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girl 자 제가 뭐 스포를 크게는 못 해드리고 이 정도만? 캐시백도 방송을 했죠 무거워요 정말 무거워요 그리고 점프하는 것도 생각보다 엄청 멀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맞아요 25만 원 성공했습니다 맞아요 날아갔죠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너무 고맙다 잘 어울려 완전 크고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 그래도 촬영하는 건 진짜 재밌게 잘했어요 그것도 봤어요? 그 머리 감기는 거? 그리고 제가 그 샵에서 받았던 그 샴푸 순간을 기억해가지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기본으로 샴푸를 받는지 알려드리려고 기억을 최대한 해봤어요 잘 보셨군요 잘 보셨군요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저녁 뭐 먹을까요? 추천 한번 해주실까요? 추천하면 제가 그 중에서 참고를 잘 해볼게요 뭐 먹을지 안 그래도 고민이었거든요 뭐 먹을까? 떡볶이, 수제비, 치킨, 불닭볶음면, 연어덮밥, 닭가슴살 샐러드, 스파게티, 샤브샤브, 허구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? 추어탕도 맛있겠네 추어탕 좋아하죠 탕수육도 좋아하고 막창, 곱창, 마라탕, 차돌박이, 소고기, 짬뽕 어우 난리가 났네요 뭐 먹지? 해장국 청국장 돼지국밥 해부해부 해부해부? 좋지 샴푸는 못 먹죠? 오케이 그러면 주제를 약간 바꿔서 내일 제가 언박싱 보면서 뭐 드시고 싶으세요? 곰탕, 나주곰탕? 곱창, 치킨, 피자, 맥주, 뿌링클, 족발, 삿대, 아 맛있지 계속 입 벌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먹어요? 먹으려면 입을 벌려야죠 스테이크 좋고 좋네 반딧봉 드시면 안 됩니다잉? 아 캐시백 때 찍는다는 화보는 그 샴푸였어요 그래서 샴푸인데 이렇게 뭔가 광고인데 쪼그려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감을 순 없잖아요 그래도 멋있게 감아야 되니까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아 커버도 찍었던데 아직 안 찍었고요 찍을 예정 찍을 예정입니다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쪼그려서 머리 감죠 가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늦게 일어났다 와 큰일 났다 그러면 빨리 부탁 감고 가야죠 타투 할 때는 안 무서우냐? 무섭죠? 무서운데 타투는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타투는 어찌 됐든 평생 남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찌 됐든 안 그러면 막 삐뚤어지고 이제 큰일 나니까 아 그리고 그거 노래 제목 일본어 버전도 나왔잖아요 잘 들으셨어요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일본어 버전으로 녹음을 하는데 뭔가 저도 녹음을 하면서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약간 이게 언어가 다르고 발음이 달라서 그런지 뭔가 좀 더 얇게 나온다고 그래야 하나 목소리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 저도 녹음을 하면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어? 뭔가 원곡이랑 다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도 약간 목소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도 약간 목소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드라이브는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 곡은 작업을 하고 나서도 되게 마음에 들어서 실제로 차에 타면 듣기도 하고 막 계속 그랬던 노래거든요 정말 좋은 노래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진짜 잘 듣고 노래 추천을 또? 그냥 흥얼거린 거예요 그냥 흥얼거린 거예요 그냥 흥얼거린 거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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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얼거린 מס 흥얼거린 자, 오늘은 어떤 노래인지 맞춰보세요 그죠, 그거죠 그거예요, 그거 아시는 분이 계신데요? 아시는 분 계세요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? 다른 것도? 뭘 해드려야 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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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플레이리스트? 제 플레이리스트 아 차근차근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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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리스트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있어요 플레이리스트 차근차근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주위에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조금씩 알려드리고 내가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노래 좋다! 그러면서 공유를 하기도 해요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컬러링 없어요! 컬러링 안 했어요! 뱃소리 기본 뱃소리예요 뱃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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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종현이 방송이 얼마 안 남았어요 종현이 방송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! 이거 흔들리는구나 좋아! 뱃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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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유행인가? 다섯 살 종료님 다섯 명 종료님 다섯 살 민기 다섯 명 민기 이런 게 유행인가요? 지났구나 지난 거구나 지났다네요 지났답니다 지났다 지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맞네요. 이제 머리에서 꽤 여러분들과 같은 냄새가 나겠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또 흔들려요. 살살, 살살, 살살. 살살, 살살. 지금 댓글을 읽고 있었어요. 봉진단 맛있냐고요? 굉장히 그 건강한 맛이에요. 화해요. 이제 슬슬 러브들도 종현이 방송 볼 준비를 하시고요. 저는 인사를 할게요. 아쉽네요.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. 종현이 막방이래요. 너무 아쉬워요. 재밌는데. 재밌는데. 자 네 언박싱도 기대하시고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도 아마 러브들이랑 같이 볼 거예요. 저도 열심히 보고 있을 거예요. 자 인사 드릴게요. 안녕. 재밌게 보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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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게요. 끌게요. 재밌게 봐요 방송. 안녕. 라이브를 종료하시겠습니까? 떴거든요. 4만 누르면 꺼져요. 끌게요. 1. 2. 3. 안녕. 안녕.